고집이 상당히 세다. 고집이 상당히 세고 우리 여공주도 참 이기적이다. 배려가 없어. 남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나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직장생활 하려면 구설이 따르고 충이 따라 잘 안 맞아. 직장생활이. 직장에서 일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안 맞지? 구설이 많아가지고요. 그치? 많은 수밖에 없어. 본인의 어떤 행동적인 거나 본인의 사주에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있어. 사주에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싫어. 뭐 어때? 이런 표현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본인한테 다가오기가 엄청 꺼리기는 사주야. 꺼려진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대화, 본인하고 소통. 이게 안 돼.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쟤는 어때 저쟤 하고 밖에서 쑥덕거리고. 그게 구설이라는 거지. 그런 구설이 있어. 그런데 본인이 이걸 모르면, 무디면, 무디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본인은 또 그거 남들이 욕하는 거 또 귀신같이 알아. 맞아요. 다. 뭐지? 느껴지고. 네. 말을 하죠. 또 통해서 듣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내가 못 견딘다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사주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공부를 해서 그냥 공무원으로 가든지. 왜? 본인은 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딱 그거만큼만 하는 사람이야. 어? 네. 맞아요. 유돌이가 없다라는 거야. 사회생활에 유돌이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러는데 본인은 그걸 못 한다고. 내 일만 딱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공부해. 방법은 본인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응. 앞으로도 그게 사주에가 내가 사람을 밀어내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까지만. 근데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겠지? 고쳐야 되잖아. 그치?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게 좋게 되려면 내가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본인이 아까 말했잖아. 고집이 씨단 말이야. 고집이 세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본인은.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래? 라는 거야. 근데 상대방들은 본인이 불편한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이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또 본인이 아주 잘 됐다. 난 잘났다. 그거 잘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족하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고쳐야 돼. 무조건 되고 고치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좀 그러는 게 굉장히 필요해. 그래야 되고 오래 시험 보는 거는 내가 봐서 조금 간당간당해. 간당간당. 합격하겠다 소리가 사실은 다 안다고. 지금부터라도 빡시게 공부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고 거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안 그러면 이런 이 직업 저 직업 내가 직업적인 게 많이 방황을 하고 안정을 못해.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공무원이 됐든 이래버리면 아 내 성취감. 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럼 사회생활 하기가 힘든 사주야. 그냥 일반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 뭐 이런 거가 엄청 어려워. 이게 잘못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딱 왕따 당하는 스타일이야. 직장 생활에서요? 그렇지. 못 어울리니까. 그렇지? 못 어울리면 뭐 마찬가지잖아. 학교 생활도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이 왕따를 당하잖아. 지금 그런 영국이다는 거지. 본인의 사주에 그게 좀 안 좋아. 모든 사람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본인이 까타 싫어해.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은 안 그래. 본인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본인은 얼굴에서 표가 다 나는 사람이야. 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이게 얼굴에 표가 다 나. 그러니 상대가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많이 나를 숙련시키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무 그렇게 까타 싫어하면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렇지? 그렇잖아. 공부 이번에 조금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아주 시험 운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 그냥 될 수 있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어려운 사주구. 결혼하기 어려워요? 결혼하기 어려워.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아? 나보다? 남자친구를 사겨도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상대방이 좀 끝이 안 좋은 상상. 상대방이 저를 배신을 계속 하더라고요. 배신이라는 건 결국은 나를 떠난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른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상대에서 나는 아니구나. 그런 거야. 그게 그 모든 게 본인한테 사주팔자에 인의 덕이 없는 거야. 인의 덕이 없다 보니 내가 어떻게 인 덕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조금 바뀌어.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많이 웃고 그래야 돼. 이렇게 남자는 어거지로 만날 수가 없어. 억지로 남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조금 결혼이 좀 늦더라도 조금 시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라. 선생님도 알겠지? 좀 그거를 길러. 남을 조금 배려하고 내가 조금 져준다는 생각. 내가 그래 져줘야지 좀 그런 거를 조금 공부해. 아시겠어? 네. 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 뭐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공무원 아니더라도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전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그래도 공무원 공부하는 게 나을 거야. 전문직이라면 어떤 기술직이 됐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또 그거 똑같단 말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이 되면 아무래도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받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억지춘향이라도 다닌다는 거야. 근데 다른 어떤 직장은 내가 이제 화가 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만 때려친다는 거지. 그 차이야. 약간 좀 뭐랄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된 그런 직업을 가져라는 거지. 그래야 본인이 뭐가 돼도 쉽게 포기한다 소리 안 하지.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본다. 그리고 고쳐야 될 걸 고치면 괜찮아져. 그 고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고치면 내가 힘들잖아. 그만큼. 그냥 저는 다른 것보다는 만약에 3명이 있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인데 제가 그 2명이 원래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1명이랑 친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그럼 다른 1명이 질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최근까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덕이 없는 거야. 인덕이 그냥 없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바뀌어. 그렇다 하고 단정을 짓지 말라고. 남의 생각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추지 말하는 거야. 그렇다. 쟤는 그런 거야. 라고 단정을 짓지 말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지 그 사람 생각이 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소통이 되면 아 내가 이건 오해였구나. 뭐 어떤 결과나 답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아 내 기준에서 그래 쟤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막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답도 없이 아 왜 이렇게 나는 구설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뭔가 소통을 배려를 하고 대화를 나눠서 푸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고 저희 엄마 쪽인데 엄마가 이제 그 엄마네 가족? 가족에서 이제 소송하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소송에 이기면 좀 돈을 좀 나눠갖고 막 이런 건데 그거 그게 작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될지가 엄마 문제야? 네. 어? 내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요? 그거? 응. 어려울 것 같아. 걔 난 힘을 뺀다. 그 소리가 나와. 그러면 산 팔고 있는 그 문제는요? 산을 팔아가지고 선산을 팔아서 배분하는 그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친척 간의 문제지. 선산은. 그거는 나올까요? 선산은 거기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이에요. 어. 묘를 모시고 한 게 아니고 산을 뭐 팔아가지고 받은 건 같구나. 받은 거를 친척끼리 해가지고 배분한다? 그건 어차피 내가 봤을 때 팔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친척들도 그렇고 팔릴까요? 응. 팔려? 그건 법적인 거는 조금 어려워. 법적인 거는 근데 산은 어떻게 보면 팔릴 수 있어.